에이플레스 에이플레스 저 이거 원래 마지막이 아니었는데 그니까 게임까지 하고 순서를 정했는데 그니까요 근데 이미 다 샀을 거니까 이미 다 샀어 우리는 맘 편하게 가면 돼 그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사면 돼 그치 어쨌든 떡볶이 일단은 이거 살까요? 아 누가 앉아 앉았지! 이거 너무 좋은데? 맞아 좋지 이거! 아니 왜냐면 떡볶이만 먹고 하면 물린다니까 그냥 이거... 키프? 키프 일단 해놓고 제가 묵은 거니까 어 그니까 마지막에 하고 어... 계란... 계란... 계란도 샀겠지? 잠깐만! 그냥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입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안 돼요? 잠깐 이게 뭐뭐 들어가는지 한번 봐볼까? 어? 야! 생각보다 많은 게 들어가! 어? 다시마... 다시마 멸치 육수? 그거 뭐예요? 이거 좀 중요하긴 해! 이거 있어야지 딱 떡볶이 끓일 수 있어 어떻게...어렵게... 아 잠깐만 어렵다! 어? 이거 뭐야? 아 냉면우소네? 이거 이거 육선에... 이걸 이렇게 해서 육선에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떡볶이 만들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거 꼭 필요해요? 어... 이거 있으면 맛있어! 아 진짜요? 좀 더 감칠맛이 난다고... 아... 이거랑... 그래 그러면 한잔할게! 소금 한잔! 앞에서 다 샀겠지! 야 우리 진짜 잘 샀다!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완전 괜찮아! 우리 완전 괜찮아! 우리 디저트랑 주 재료까지 다 잡는 거야! 이렇게 좋아요! 우리는... 껌 먹고 알먹고 껌 먹고 알먹고 네... 잠깐만! 아... 가져올게... 네... 귀엽네... 이게 딱 가져가기 딱 좋기... 돼 있긴 하네... 아... 그러네... 다들... 과자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 어떡하죠? 수박 아니고... 이런 거 살까요? 언니... 그러면 이거랑 수박을 살까? 어... 좋아요 이거는 진짜 멤버들을 위한 거야 우리가... 우리가 먹으려면 더 맛있는 거 샀지? 여기서 언니가 골라요 뭐가 좋을지... 아... 그래요? 뭐 이런 거야? 어머! 소리가 이렇게 대박이야 이거? 봐봐 이 낙호 이거 딱 낙호 거니까 낙호 메고 이렇게 해서 낙호 메고 언니가 수박 드릴게 가자! 가자! 아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가자! 오우! 가자! 오케이 좋아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 너무 셀 수 있어 예! 낙호! 예! 낙호! 예! 낙호!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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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야 뭐야 아 이거요? 있어요 그런 거? 아 건지지 마세요 열어봅시다 믿어요 여러분 저희 완전 엄청난데 알았어 정말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희망이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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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쌀떡볶이인가요? 끝났네요 좋아 좋아 쌀떡볶이 모두요 아니다 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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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약간 두둑한 게 기대해보고 싶네요 장난 아닙니다 기대할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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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센스 진짜 짱이치서 알겠다 그니까 잘 골랐어요 일단 저희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맞아요 나 지금 딱 한 개 더 사왔는데 와!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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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저희는 소인데 등심으로 와! 와! 자 우리는 저희는요 모듬 어묵인데 와! 와! 안에 육수가 또 들어있어요 와! 와! 너무 잘생겼어 요리 실패할 일은 없겠네 네 그리고 토미는 치즈 와! 잘했어 잘했어 우리 12명이니까 고기가 부족하잖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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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흑시키 빠졌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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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짜 마무리 장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떠올랐어요 너가 먼저 뭔지 알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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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이렇게 보여줘! 나갈 거 보여줘! 우리 나갈 거 나갈 거 보여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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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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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어 맞아요! 맞아요! 옛날 옛날에는 라면 밖에 없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요리해 이제? 이제 이거 그냥 물 붓고 이거 부으면 되는 거 아닐까? 오늘 메인 요리사는 채연이고요 보조 보조는 히토미 그럼 떡을 씻을 동안 저걸 구울까? 고기를? 그럼 에피타이저로 고기를 먹는 건가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와! 와! 여러분 왔어요 여러분 짠! 짠! 오! 오! 여러분 이거 등심 지금 하나 한 동이만 걸 오! 오!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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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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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소고기 잡jä Angels 오! strateg이요는 소고기 afford 오! 오! 오가을 Ober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떡볶이 만드는 거 있는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익으면 안 돼 급하다 급하다 현대가 따뜻할 때 먹긴 해야 되는데 슈퍼 먹어봐 어때요? 어때? 어때요? 어때? 가져가 가져가 뭐야 돼? 나도 고기 안 되겠어 엄마 근데 일단 고기를 왕창 짜장 넣을게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자, 이제 떡볶이 할게요 자 음 우와 왕 지금 얼렸어요 자, 네 최선생 김밥 최선생 떡볶이 먹고 싶어요 하하하하 최선생 왜 해주고 있는데 그러냐고 그중에 쓰러지게 웃음이 많대 아 최선 언니는 뭐 친구하면서 요리백 약간 국물떡볶이는 국물이 많아야 맛있는데 응 이거는 없어가지고 멸치 다섯지 마라여가지고 야, 어떻게 육수를 저렇게 있는 어묵으로 사왔대? 누가 언제 사왔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감정 넣어 어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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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끝까지 짜고 싶은 거 알죠? 오,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좋아요 오, 괜찮아요 오 오, 오 오, 아버지 갖고는 편한 게 없어요 오 오 오 오 그렇게, 그렇게 아, 그렇게, 그렇게? 오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어머, 완전 많이 넣어주세요 언니, 어묵파, 떡파? 둘 다 와우 아, 어묵 많이 먹고 싶어 어, 진짜? 이하이도 떡보다 어묵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봐 정말 냄새도 난다, 이제 그렇죠? 떡볶이 냄새는 떡볶입니다 너무 떡볶이야 떡볶이 진짜 맛있으려면 양배추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맞아 양배추랑 다 없으니까 내 양배추 잘해 안돼, 안돼, 이 똥들이 별로예요 내 양배추 잘해 안돼, 안돼, 이 똥들이 별로예요 광고지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소스 하나 더 있어요 광고지 아니죠? 메추리알 넣을까 봐요 메추리알 아, 곡물 한 번 간을 봐봐요 맞아요, 언니가 해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떡볶이 스프, 떡, 오뎅만 들어가서 아니, 진짜 왜요? 왜 움직이라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 하얗게 진짜? 언니, 이거 마가섭인데 어떻게 그런 표정을 하죠? 너무 일찍 넣어볼까? 일찍 넣었나 봐 응 아니면 지금이라도 물을 좀 떨어내고 그래야 할 것 같아 떡볶이 더 가지고? 저리 또 넣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미식가들은 아니면 초기와 입만 안 넣어 뭐 어떻게 넣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고기 한 개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니까요 반만 넣는 거 어때요? 네? 내가 먹어본 차돌떡볶이 중에 제일 많다, 차돌이 야, 이거 자, 이거는 저는 이게 이거는 떡볶이 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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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거 메인은 고기야 메인은 고기였어 이거 동물 색깔 갈색이야 왜요? 망치됐어요? 아, 맛있다 없나? 자,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맛이 없을 리가 없어 어떡해, 맛있겠다 자, 이거 한 명 전달 자, 고기탕 이건 고기탕이에요, 떡볶이가 아니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까? 응 음 근데 왜 맛있지? 그럼, 결국이 많아요 아이전 떡볶이 이거 진짜 완전 아이전 떡볶이다 포킹 맛은 아니지 진짜 너무 내 취향인데? 네 아, 진짜 이제 이거 다 먹고 딱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딱 먹으면 진짜 와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아 이거, 근데 대박이다, 이거 아, 위에 조리 땡 좀 올리지? 버리스 자체? 네, 나 완전 좋아 와우 적당한 거 갔어 진짜 어쩐 이렇게 완벽한 거 같지? 아, 우리 진짜 센스 우와 우와, 맛있게 안겨 짜잔 진짜 좋아 nice 센스 오가 absolutely 어머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이 즐거워 진짜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응 삼성 function consider люб 좋다 너무 맛있어 밥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으흐흐흐흠 앨벳 언뜻 합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보리콩 오늘 이렇게 산으로 가던 떡볶이가 은비언니의 손에 의해서 심폐센트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은비언니 고마워요 근데 이거 진짜 고기에서 불고기맛 맞아? 진짜 먹어요 고기가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일단 이건 야식에 불과했고 우리 애도 세 줄이 많이 가득 가득 알차게 그런 게 있으니까 자주 숙소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정말 아침도 저녁까지 아예 차게 먹었네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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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수건 돌리기 하기 좋은데?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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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즈원 여러분 이번 여행을 방해한 것 같아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만찬 장소의 주전은 뒤에 있는 퍼즐 위에 적어놓았습니다 1시간 안에 만찬 장소로 오십시오 최고의 만찬을 준비해놓고 기도해 빨간 장소 5 아 희적 아 thing 블랙 셰프 어디까지 따라할 예정이신가요 이ip 아 찾아야 되나 봐! 아, 이 안에서! 이 모래 안에 숨겨둔 거 아니야? 박물관 안에 블랙 셰프가 써놓은 주소의 조각들이 있어요. 못 찾으면요? 네, 되죠. 아,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소를 완성을 하면 저희가 준비한 제일 최고급 만찬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주소를 완성하지 못하면 그 만찬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름대로 조각... 우와, 이게 뭐야? 징그러워! 민주야, 진짜 우리 커플룩이라고 해서 그래도 돼! 민주야! 이게 무슨 얘야! I'm so curious 아 맞네 아 나 하얀 애들이랑 같이 왔다 I'm so curious I'm so curious I'm so curious 오케이 언니 나랑 팀 된 이상 이거의 절반은 저희가 찾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보고 찾으라는 거잖아 가자 가자 여기 있지 좀 해야지 뭔가 찾을 수 있을 거 같아 아 힘들어요 1시간 있으니까 여유롭게 이런 앞에도 잘 봐야 될 거 같아 아 그러네요 어 카메라가 저쪽에 있는 게 수상해 여기 카메라가 있어 여기 이런 데 있을 거 같아 있지? 찾았어 찾았어 그게 뭐야? 어? 이러면 뭐야? 바로 바로 아 근데